자 반갑습니다. 건축기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2021년 대비해서 건축기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돼서 다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만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영상 강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건축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고 이 건축기사는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 최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필기 합격 전략입니다. 건축기사가 그럼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건축기사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건축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학계열에서 건축종공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계통의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가장 합격자 수가 많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합격률도 굉장히 높죠. 10% 내외 이상의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입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은 붙고 9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한 명에 있어서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떨어질 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 합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합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단기간에 얘를 끝을 내는가의 시험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기사들 중에서 여기도 적혀있지만 가장 필수가 되는 종목이 건축기사예요.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다른 기사들을 밟아 나갑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여러 기사들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일 먼저 취득했던 게 건축기사였습니다. 그때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당연히 그걸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와서 현업을 띠보고 하니까 실제로 제일 필요한 기사가 건축기사인 게 맞습니다. 건축기사죠. 그리고 건축기사만 가지고 있으면 얘를 베이스로 해서 건축기사라든지 설비기사라든지 기타, 건축기사라든지 그 수많은 기사들을 다 하는데 전부 다 도움이 되고요. 이게 필수가 되고 나머지 기사들은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시절이 이래서 기본적으로 건축기사 이런 데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건설안전기사를 치는 데 있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갖추는 게 뭐냐 하더라 건축기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뭔가 승진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죠. 즉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건축기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게 되면요. 기술직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력현황이라고 하죠. 보유기술자가 회사들마다 있어야 되죠. 그 보유기술자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은 소임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면 소임들이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게 뭘까요? 학점 이런 걸까요? 아니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회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용역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기사가 몇 명이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임들한테 돈을 주고 기사료라는 걸 주고 소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임들은 뭘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는 기사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현업에 기사 없이 뛰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뭔가 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행정직으로 갈 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기술직으로 갈 때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기술직의 구급이라든지 칠급 같은 경우에 가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점 혜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사를 내가 만약에 마지막 단계인 엔지니어의 마지막 단계인 기술사로 가고자 할 때는 기술사 응시 시에는 시간을 단축해두더라. 우리가 기사 없이 경력은 7년이죠. 그런데 기사가 있게 되면 4년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4년밖에 안 되니까 남들이 7년 걸리는 그 3년 동안 나는 기술사로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기사드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기사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듣고 계신 수험생들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졸업하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기사 없으신 분이 있는가?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건축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기사를 공부해야 돼요. 자, 건축기사는 필기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필기시험의 과목이 전체 5개의 과목으로 나갑니다.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의 5개 항목으로 나눠져요. 일반적으로 글로 나오는 애들이 계획, 시공 쪽이고요. 구조, 설비, 법규는 뭔가를 암기할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전체 시험에서 60점만 받은 데는 시험 자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시험 기준은 합격 기준이에요.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절반은 틀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합격하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6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 탈락 기준 보시면 과목별로 까락이 있죠. 까락 40점이 있고 평균 60점 미만이랬죠. 이 까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럼 까락이 안 되고 내가 60점만 넘으면 되겠죠. 70점 받으나 60점 받으나 점수는 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70점 정도를 노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은 넘게 될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해주냐라고 하는 게 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10년을 걸리면 공부를 10년을 하시게 되면 합격하시겠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려는 게 아니더라. 몇 개월 안에 짧게는 한 달 좀 길게는 3개월 안에는 기본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은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고요. 그렇죠? 시험 방법은 객관식의 선택형으로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객관식의 선택형이네요.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필기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단기 합격이라고 했죠.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험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입문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냥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겠죠. 내가 읽은 거로만은 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줘야 돼? 외워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 공식이라는 걸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기출로 잘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 자체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필기 과목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기본 지식에 대한 프리뷰, 미리 설명을 다 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걸 외워 봐야 되고 어디를 풀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하게 될 거라라는 겁니다. 기본의 시험에 나오는 핵심 이론으로 탄탄한 기본 이론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게 이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요.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 여기 적혀가 있죠.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시험 문제는 이 수업은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수업은 기본 이론 듣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1시간이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듣겠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전체를 빠르게 들어주시고요.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필기 이론과 실전, 실전이 기출문제가 되겠죠. 실전을 통해서 계속 반복 숙달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필기시험의 합격 전략 보시면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내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부는 언제 하셔야 돼요? 기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죠? 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실무에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어떤 체계적인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더라. 시험을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 이 1차 시험이라는 걸 통과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것만 외워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되더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되더라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모르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일단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라고 하시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면 봐야 될 정해진 시간 내에 봐야 될 분량 그죠? 정해져가 있는데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 그게 좋지 않더라. 시간이 딜레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더라.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해줘야 되겠더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해줍니다. 체계적이고 개념적인 인원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3에서 5개년의 기출문제의 풀이와 그 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문제가 풀다가 안 풀린다. 그러면 다시 또 동영상 그 부분을 한번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풀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평균 60점 이상의 취득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상의 권력을 구성해 나가는 게 우리 강자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세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그걸 공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죠?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걸 외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합격하고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수험자들 분 중에는 이해가 안 되면 뭐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공부 방식은 이 시험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론 부분을 빠르게 들으시고요. 그죠? 그런 스타일이시면 그런 자기에 맞는 선택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주로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쪽에 집중을 해주신 게 좋더라 라는 거예요. 자, 선택자 합적으로 이해 핵심 암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그죠? 이해와 핵심 암기 포인트를 따로 별도로 나중에 종이에나 노트에 정리를 하시고 그걸 암기해서 숙달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찍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반복 반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것은 반드시 외우고 갑니다. 어차피 나오는 애는 또 나와요. 그죠? 어차피 외우는 애는 또 나오더라라는 거 외워야 되는 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렇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기출문제 학습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게 중요하죠. 기출문제를 주로 보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합숙해 나옵니다. 처음에 이론이라는 걸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기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럼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뒤에 이해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넘어와서 틀린 걸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눈에 익을 때까지 봐야 돼요. 이 공부는 그죠? 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시겠습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눈으로 공부해줘야 돼요. 눈으로. 그죠? 그거죠. 모든 기사 시험은 눈으로 하는 공부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한 개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반복으로 30% 해주는 게 더 빨라요. 그 문제를 품은 데 있어서 반복.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최근 문제부터 하세요. 보통 보시면 한 10년 전 문제부터 꺼내가 해요.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 왜 보냐고. 바뀐 거.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 최근 회차부터 봐야 돼요. 그럼 언제서부터 봐야 돼요? 2020년부터 봐야 되겠네요. 2020년부터. 하루에 적어도 1년치는 볼 수 있어야 돼요. 1년치 정도는 풀어야지.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학교 가고 싶으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년치 풀어줘야 돼. 1년치.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 회라도 해야 돼요. 1년에 3일씩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럼 3일 걸리죠. 그럼 10년치 하면 30일 걸려요. 그죠? 이론까지 들으면 두 달 정도 걸리더라. 그럼 너무 늦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노력에 여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론 듣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요. 보름. 보름에서 좀 늦으신 분 한 달 걸리겠죠.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기간에 끊어서 가려고 하면 동영상의 장점이 뭐예요? 빠르게 돌려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숙지를 시키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답 문제는 별도로 정리 반복 풀이한다라는 거예요. 제 처음 풀 때 풀리는 건 놔두고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이유는 처음에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그 중에서 50% 이상은 풀려요. 50% 아니더라도 그건 좋아요. 30%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 70%를 다시 정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풀어야 돼요. 그냥 푸시고 그럼 언제 정리를 해? 모르는 문제가 한 3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오답 노트를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힘들어요. 오답 노트를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핵심 이론에 대한 기본 암기와 병행을 반복해줘야 돼요. 그죠? 암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체계적인 이론 정리를 하고 그죠? 이 체계적인 이론 정리는 어차피 동영상에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거로 보시면 되고 최근 오기는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드라라는 겁니다. 자, 각 종목별의 효율적인 방법을 보게 되면요. 계획은 주요 기출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풀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시면 되겠드라라는 겁니다. 크게 이론이 계획은 바뀌지가 않아요. 크게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와. 왜? 이건 계속 축적돼 가거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와요. 계획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시공. 시공은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야 돼요. 어떤 단어들 위주로 외워줘야 돼요. 단어들 위주로. 그죠? 그래서 보통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병행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꼭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드시 풀어봐야 돼. 반드시 풀어봐야 돼. 그죠? 뭐 절점수라든지 이런 거 맨날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 먼저 꼭 풀어보시고 그죠? 그게 대해서는 사실은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식. 즉 공식이라는 거를 암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더라? 기출을 잡아주셔야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설비는 핵심 키워드 학습 후에 계산 문제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죠? 핵심 키워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똑같죠. 즉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거 먼저 외워주시고 한글로 적힌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한글에 나오는 걸 틀리면 안 돼. 그래서 한글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계산 문제 같은 거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더라 라는 거 그거가 더워서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법규는 해석을 이해하고 빈출을 선정하고 필수 암기하고 기출하더라. 얘는 5년 넘어가면 재미없어요. 사실 3년 넘어가도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떤 문제들 위주로 나냐면 잘 바뀌지 않는 애들 위주로 나가요. 잘 바뀌지 않는 애들 위주로. 기본적인 법규에서 나오는 애들은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게 한 5년 내에 기출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규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외워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거 외우시고 그거로 풀면 문제 자체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을 반복해 나가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필기에서의 합격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필기에서의 합격은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5개의 과목 중에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 까락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까락에 그죠? 그러면 점수의 배분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구성되냐면 계획에서 점수와 계획과 시공이 근로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보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느낌 이렇게 많이 읽어봤을 때 금방 점수가 올라오는 게 계획과 시공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시공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계획에서 노린 점수가 85점대고요. 시공 같은 경우에는 80점대예요. 80에서 85점대를 보게 되고요. 설비는 60점 내외를 보게 되고요. 법규도 60점 내외예요.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구조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야 되죠. 이게 우리가 좀 약하더라. 항상. 그래서 얘가 까락이 잘 나오게 되고 법규와 얘가 사실은 까락이 좀 잘 나와요. 구조 점수는 일반적으로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계획은 85, 설비 60, 법규 60에, 시공 80에, 구조 50 정도. 그래서 계획과 시공의 점수를 끌어올려서 67점대로 합격하는 게 이걸 노리고 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합격으로 끌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부터 일단 많이 읽어둬야 될까요? 구조를 많이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구조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이 읽어야 해서 점수가 가장 확실하게 올라온 거는 계획, 시공, 법규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스타트를 걸어서 들어가고 이런 계산 방법 같은 게 나중에 하다 보면 잘 까먹기 때문에 시험에 좀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거 공부에 집중적으로 후벼 파기 시작한 게 한 달 정도 여백을 두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셔도 사실 점수 받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조 문제는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한 회차씩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계획, 설비, 법규, 시공, 구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한 통으로 풀어보는 것보다 구조는 구조끼리 한 번 쭉 풀어보세요. 구조면. 그렇죠? 그러면 반복되는 것도 있고 계산이 같은 식이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몇 번 연속으로 쭉 보게 되면 계속 혼잡하게 섞이지 말고요. 구조는 구조 문제만 쫙 풀어보게 되면 기출에 답이 나옵니다. 아,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필기시험의 기본적인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은 가장 기본 시험이에요. 이 공대생들이 제일 먼저, 건축가를 나온 공대생들이 제일 먼저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 시험 문제 낸 사람들도 소형임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는 한 달이면 충분해요. 내 의지에 달렸어요. 한 달이면 충분해요. 한 달 만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시간이 안 된다면 두 달 정도 여유를 드시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모르쳐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보세요. 제발 풀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몇 번 보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없어져요. 아까 말했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도 70% 정도가 풀리고 30% 정도가 남을 때 오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70%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다 정리하면 그거 뭐야? 책이야, 책. 아시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위주로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 즉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론을 정리하시는 게 맞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성적과 머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대학 성적이나 내 머리가 나쁜데 아, 나 IQ 떨어지는데 이 시험 이렇게 되겠어?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누가 공부해? 눈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엉덩이가 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시간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누구라도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더라. 시간이 없이는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합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축기사를 비교하기 위한 합격 전략입니다. 기본적인 소위님들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이 80%라고 하면 나머지 그 20%를 채워주는 게 아마 이 강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더불어서 소위님들의 건축기사 취득이 빨라졌으면 하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합격 전략 설명이었습니다.